외국인 친구들의 리얼 한국 여행기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오늘도 여행문 활짝 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가족 여행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화목한 이 가족 여행을 하고 있는 우리 앤디의 가족 제주 여행기인데 이 제주가 1만 8천 신들의 고향이라 뭐 이런 얘기도 있다 그래요. 진짜로? 그 정도로 이제 어떤 그 신들이 많대요. 그래서 요즘 제주에는 이 신들의 이야기와 함께하는 그 투어가 또 인기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 제주를 창조했다는 설문대 할망신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동화책에서. 바다의 흙을 이렇게 삽으로 떠가지고 제주도를 만든 다음에 치마에 흙을 담아서 한라산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담아서 와서 그런 제주도 창조신화가 있더라고요. 뉴질랜드도 있어요. 있어요. 마오리 사람. 아주 흥미로운 스토리. 야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 방금 말했던 그 뉴질랜드의 그 정말 스트롱 러브를 했던 네네네네. 커플이 여기도 있습니다. 우리 인꼬부부 네빌과 피어나. 네네. 우리 엄마 아버지. 너무 놀랐잖아요. 어떻게 현실일까 싶을 정도로 금수리 너무 좋으세요. 금수리 너무 좋으세요. 이 부모님과 또 든든한 4형제가 함께하는 엔딩의 제주여행. 오늘 2일차입니다. 과연 어떤 여행이 펼쳐질지 함께 만나보시죠. 아유. 아, 속도가 너무 좋았어, 진짜. 아, 맞아요. 자랑한다, 그쵸? 아, 지금부터? 자랑해. 나 부모님을 보고 배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부모님을 보고 배우는 것 같아요. 아, 눈을 못 대셔. 세상에. 아이고. 아이고. 딱 맞네. 딱 맞네요. 극.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극. 저기분 알아요, 저기분 알아요, 아이고. What it is? What it is, Michelle. Isn't it? This room feels better than theirs. I love your style, guys. 이랑 해보는standen? 밑으로 부분이 머물러워. 안녕, Lenny. 안녕히계세요. 상당한 느낌으로? 잘 전혀요. 잘 전혀요. 좋아서 하는 것 같아요. 잘 전혀요. 나 잘 전혀요. 잘 전혀요. 잘 전혀요. 어떠세요? 네 전혀요. 라이브 피로 가는 거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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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t believe we're wearing these t-shi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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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may have some of that, but if you want some other sides with it as well, you can do that. Lots of choices of sides. So what we can do, like you really liked that pancake or the fritter. Oh yes, it was nice. I can't believe we're wearing these t-shirts. I can't believe we're wearing these t-shirts. I can't believe we're wearing these t-shirts. 그래서 하나, 넷 메워스. 하나, 제발. 그리고 좋은ечь Manson. 좋은데?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o, Andy. Yes. Father, son talk? 오케이. We always talk to you guys. Thakkuk the best of people. 돈이 운나랑 돈이 이런 데? 어머. 갑자기 아침. 돈이 운나랑 돈이 돈이. 그런데. 어머. 다들 눈을 깔고. This one is 30 years late. 너의 마음이 사람에 Everywhere 나한테 잘 대하라고 그 말씀이었어 왠지 노 liberals He was just thinking Thinking the best of you charles But I think you also need to Unbalance that with reality Times moved on and simples from his prime 보기에는 실망은... 아름다운 책임을 가져였는데... 날씨가 보내고 왔는데.... 멈춘어 계신지 말야... 시험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한국이 어디서 오지? 우와, 3일에 대회가 도착하니. 네가 relentless. 입이 귀여워. 참 소녀처럼. 입이 귀여워. 아 저거 상큼해요. 입맛 확 뒀는데. 입맛 넓. 면서 오신 거 야. 부터 anni완. 나는 대작abled 매우 Edu. their own hot sauce. 아. 어. 음. 음. relatively brown. 좋단다. 고맙지에 핫도맥. 마감하고. 나의 핫도맥. 맛냐면. 레인 중. 오잉. 두 명이ceğ에 있는 것입니다. й Bao 밍 montom road jos 으 가속 오 나왔다 그러면 싱ombres 와 그거서 해산물 진짜 제주도에서는 장난 아니죠 진짜 실하게 들어가 있네요 진짜 해물이라면이야. 제주 전복이 또 유명하잖아요. 옛날에는 왕한테 진상하려고 목숨을 걸고 해녀들이 딸 정도였대요. 네. 저거 맞지? Box수는 뭐죠? 아 예. 입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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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 네. 오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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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아해요. 아벌로니를 좋아해요. 정말 좋아요. 아벌로니와 아벌로니를 좋아해요. 정말 좋은 맛이에요. 저 아침 공복의 전복죽은 정말 맛도 맛이고 정말 든든하고 영양만점이죠. 이것은? 좋아요. 네. 이거 진짜 맛있어. 어때요? 첫번째 먹은? 네. 네. 그 보이지도 아주 맛있네요. 아주 간단한 맛이에요. 네. 너무 강한 맛이죠? 네. 첫번째 먹은? 정말 맛있어. 죽은 한국에서 하루 내내 먹는데 파티즈 보통 그냥 아침 식어요 아는 학교의 마음을 제가 구별있는 마음을 스티븐 살이 쪄서 돌아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너무 잘. 턱선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턱선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큰 팬이었어요. 어제의 가장 좋아하는 것이었어요. 다른 소스는. 소스를 넣을까요? 네, 저는... 조금씩 넣을게요. 한 번 더. 제 생각에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저의 손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나의 손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네, 저의 손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breakfast, pizza, and porridge. 같이 먹으면 되지. 소스 찍었다 생각해서. 네, 이것은 다른 종류가 있어요. 이것은 시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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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른 종류가 또 다른 종류는. 락올리. 우리의 상상에 좋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참기름처럼요. 네. 예, 예. 네. 네. 한국어 이건 empowered 라면. 아, 네. 이렇게 똑같이? 네. 그냥... 마트에...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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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겠어요. 잠시 들으세요. 이런 거 제가 내꺼에요. 다른 utensils는 그럼요? skews? 그냥 나한테 일단 전화할 수 있는거에요. 안됴 이는 누구에게 필요한지? 앤디, 손은 다 닿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알게 됐어. 여러분, 내가 알게 됐어. 어렸을 땐 엄마, 아빠가 다 해주셨을 텐데. 이제 아들이 이렇게 해서 드리네. 오케이, 그래서 이거 이는 앨벌로니. 네, 그냥 여기. 뭐 더?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선택하실까요? 소화할 수 있을까요? 아, 죄송합니다. 답답하다. 어머니, 드셔야 되는데 어머니. 이 분들도 거짓말IE 참ong의도 적립되면 그러면서 이 영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전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는 layout 오, 그는 수소네 너무 좋ming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번 gå볼 sarcasm 한 번씩 계속해서 이제 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틈이 생각되었다 제 수소를 안한 것 같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맛있어! 좀 더 맛잇! 이제 좀 더 맛잇! 음! 예, 잘 안 좋아! 너무 좋아요! 네, 그래. Not too heavy, but fully. 너무 맛있게 하는 거요! 우리의 노원은 외부와 생각보다도 맞춥니다. 그러면 우리의 풍경이 맞춥니다. 조금 소소한 맞춥갖고가 주cal인 스프링입니다. 너무 너무나 맞춥됩니다. 무쯤여행, 제 으쌤야. 잘하는 냥의 시 들어? 그니까 잘하는 것 같아요. 네, I think I might say that. 뭘 줘 세요? I'll call, but you order the water, OK? 뭘 줘 세요? 사장님... 뭘 줘 세요? 뭘 줘 세요? 뭘 줘 세요? I think so too. And she said water, so she wasn't convinced that... As long as it comes, it's good. But that's so representative. But people are so good. If you make an effort, they make an effort back. And it's so representative, even if you don't know. Source? How you guys all feel? I really like this here. Have we tried what? Let me try that. Avalone porridge. I think my favourite is still this. Yeah, same. It's yummy. We're done beautifully. Thank you Andy. That was delish. Yeah, I'm just going to try find a cafe as well. OK. This is one close by. What's that? We got to see the water in that side beautiful too, boys. But look at those things down there. There's a lot of water in the ocean. There's a lot of water in the ocean. There's a lot of water in the ocean. There's a lot of water in the ocean and water in the ocean. There's a lot of water. No, it's not that bad! Keep going. I'll get a good photo of you. Get a good photo of you. It's been a while. It's been a while. Oh, do we really want something? Yeah, we do it! David wants to be tall. 유전자 정환 정환 유전자 정환 유전자 정환 유전자 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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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 한 번 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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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의 즐거움 MBC 모두 어찌 수요 대단 삼성 오 정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